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여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외를 갈 때 한국 고국을 방문할 때 우리 공항을 갑니다 공항을 갈 때 작지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안 챙겨도 되지만 해외 나갈 땐 꼭 챙겨야 돼요 그것이 뭐죠? 패스포트예요 여권입니다 작지만 꼭 챙겨야 하는 거죠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은 부흥에 집회를 많이 나가셨어요 해외 집회도 많이 나가셨는데 어느 날 공항 갔다가 아주 허겁지겁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보니까 패스포트 여권을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항에 가실 때마다 두 분이 여권 챙겼어요 여권 챙겼어요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 챙겼어 그래도 계속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확인하죠? 챙긴 것 같은데도 또 확인하죠 그거 중요한 겁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은 마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챙기는 것이 있어요 반복해서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4장의 주제하고 주제인데요 전체 주제인데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올바른 관계가 되는가 이걸 계속해서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가 있어요 기독교의 원리는 뭐냐면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은 나에게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나는 왜 나만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왜 나는 이기적인가? 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과 나에게 이 사이에 왜 문제가 있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부분에 우리는 영혼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영혼, 영생 이것을 품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영생을 품은 사람은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품은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베레스트산 8848m 에베레스트산에 대해서 허영호 씨가 첫 번째로 등정에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보니까 허영호 씨가 아니라 고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1970년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등정에 성공을 했죠 허영호 씨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영혼을 영혼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에베레스트산을 예로 들면서 어느 한 새가 커다란 새 독수리와 같은 커다란 새가 천년에 한 번 나타나가지고 그 산을 한 번 이렇게 산 꼭대기 정상을 잘 치는 겁니다 날개로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마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높이가 그런 다음에 또 천년이 있다가 또 새가 와서 그 에베레스트산을 한 번 이렇게 딱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천년이 있다가 에베레스트산을 그 날개로 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천년마다 새가 와서 조금씩 이렇게 한 번 스쳐 지나가면 그것이 에베레스트산이 나중에 평지처럼 될 때 그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 영생 이게 다가 아니죠 어찌 보면 그것이 영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품은 사람은 이 땅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로마설은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가장 유일한 길이 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롭게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의롭게 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바꿀 수는 있어요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구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바꾸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오늘 로마서 4장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상속자가 되는 거죠 정말 지루할 정도로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말씀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루하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루할 정도로 로마서는 챙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의학 전문가가 있잖아요 또는 천문학 전문가가 있어요 화학이라고 하는 분야, 건축학이라고 하는 분야 거기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전문가와 비교될 수 있겠어요? 또 연초에 세금 보고도 합니다 여러분 어카운팅에 전문가가 있어요 아무리 어카운팅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어카운팅에 전문가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라든지 하나님의 백성, 영생, 천국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읽은 말씀을 세 분야로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엄중하게 무게감 있게 표현한 겁니다 변치 않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로마서 4장 13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어요 지난번에 3장에서 그냥 넘어갔지만 아브라함과 모세는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상징성을 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전세대 사람이에요 전, 이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상속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선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전체 성경을 놓고 보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징성을 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은 아니에요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건 후 상속자가 된다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나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지금 하나하나 용호 용호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기도 하지만 아주 또 심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잘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한번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13절 얘기고요 14절 보시겠어요? 1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약속은 파괴되었는다 여러분 이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다 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받은 것인데 율법을 가졌다고 물려받았으면 믿음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유롭게 나를 유롭게 구원받게 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밝혀서 심판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내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정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죄는 죄예요 나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6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되는가?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공항에 갈 때 여권을 챙기듯이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고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상식적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한 일을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아요 이것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상식적이에요? 어느 것이 세상에서 볼 때 더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머리로서 생각할 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논리적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상식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해요 논리를 초월해 버립니다 논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월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 자녀를 결혼시키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결혼 대상자가 상식적인 사람을 상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상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넘치도록 상식에 넘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넘치도록 사랑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해요 상식을 초월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요? 그럴 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이용하든지 이 사람이 분해 넘치도록 나를 사랑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나한테 왜 이렇게 넘치도록 나에게 주지? 어찌 보면 그것이 나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상식에 넘치도록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패가망신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인류를 향하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통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에 찍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채찍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랑은 상식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논리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넘치도록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뭐를 빼앗을 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챙기는 거 있어요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은 우리의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사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은 그 상식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에도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 땅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상속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챙기세요 공항에 갈 때, 오늘도 한국에 방문하신 분 계시는데 정말 요즘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꼭 챙기셔야 돼요 뭘 챙겨야 돼요? 여권을 챙겨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챙겨야 될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잘 챙기셔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 생활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아멘 그렇다면 왜 파울이 믿음, 믿음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강조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속자여 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 좀 보시겠는데요 대충 좀 보시겠어요 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이제 17절에 죽은 자를 살린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믿음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19절에 백세나 되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출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20절에 또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계속해서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믿으면 기뻐하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믿음이 아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율법, 여기에서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착한 일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게 되면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내가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누가 높아지냐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찢겨야 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고통을 당해주셨어요 죽음을 이미 십자가에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 상식을 조오란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믿으면 누가 높아지는 것인가 내가 높아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초점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으면 기뻐하실까요? 18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까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건 뭐냐면 소망이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육신의 생각과 또 논리와 상식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바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19절에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정말로 바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가 흔들림 없이 나를 믿어 그때 하나님께서 갖는 마음이 뭐냐면 너가 정말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너에게 중요한 존재이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시대에든지요 어떤 어려울 때에든지 내가 그때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나에겐 정말 예수님이 소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 때 너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요 10편 87편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있어요 재앙이 나에게 임해요 내가 죽은 시체 같아요 시체 같다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구나 그런 너의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가치 있게 여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고서 가난 땅을 향해서 갑니다 아직 가난한 땅은 가보지 못했어요 광약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세요 힘들수록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만나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광야 같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일주일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 믿음, 믿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나에게 오면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두 번 믿어요, 믿어요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내 영혼이 자라나게 돼요 내 영혼이 자라나게 되면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찌음 받는 거죠 한 번은요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친구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게 치킨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먹으면 안 돼 나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치킨을 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치킨은 살 안 쪄, 치킨은 괜찮아, 치킨은 살 안 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킨은 살 안 쪄, 너가 찌는 거야 치킨은 절대 살 안 쪄, 치킨은 살 안 쪄 그러더라고요 너가 찌는 거지, 치킨은 살 안 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치킨은 살 안 쪄, 치킨은 살 안 쪄 너가 찌는 거지, 먹는 너가 찌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요 누가 찌요? 내가 찌요 내 영혼이 찌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내 영혼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자라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짧게 전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다 읽지는 않고 마지막 로마서 4장 25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담긴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내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죄사함의 용서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담겨져 있는 축복 첫 번째는 뭐냐면 선물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죄가 죽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새로운 길에 그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인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인의 모델 여러분 세상에서도 패션쇼 하잖아요 모델이 나와요 모델이 되려면 세상에서 볼 때는 키가 커야 되든지 늘씬해야 되든지 외모가 좀 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요즘은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신앙인의 모델이 있어요 신앙인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신앙인의 모델 최소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인의 모델은 누굴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부부가 있으세요? 옆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It's you 당신이 신앙인의 모델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신앙인의 모델이에요 그 가지 여러분 최소함의 은혜를 가지시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세상은 보금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더 위기가 뭔지 아세요? 보금의 퀄리티, 보금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금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단합니다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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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